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온외학과 공학목 교수입니다 오늘 식물대사체학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개념 그리고 정량 정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식물대사체학은 시작도 안했고요 그 식물대사체학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로마토그래피의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면 물리화학적으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상 그래서 고정상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상은 주로 용매나 기체가 되는데 이런 이동상이 혼합물을 녹여서 이동하는 동안 고정상의 특이한 작용기들이 작용기들이 폴라한거나 혹은 넌폴라한거나 그런 것들이 이동상에 녹아있는 그런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동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하면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 고정상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기기를 크로마토그래프라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프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그리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HPLC 그러면 HPLC라는 기계 자체는 하이 퍼포먼스 크로마토그래프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하이 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 자체는 그래서 기기는 크로마토그래프 그런 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 가시적인 출력물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해서 크로마토그래프라는 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출력물이 크로마토그램이다 크로마토그램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피크들이 있는 그런 출력물이 크로마토그램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이동상과 고정상으로 나눠지는데 이동상에 녹아있는 그런 혼합물들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고정상에 있는 특이한 작용기들이 이동상에 녹아있는 혼합물과 인터렉션을 통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동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색깔에 기인하는 특이한 화학물질이 있겠죠 그 화학물질이 분필하고의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이 종이고 이동상은 물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색깔의 혼합물인 사인펜이 물에 녹아서 올라가면서 다양한 색깔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서 맨 밑에는 보라색 위에는 파란색 이렇게 이동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원리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죠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석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고 방법이고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식물 분야에서 식물 그리고 식품 분야에서 이용되는 굉장히 많은 분석기기의 원리들이 크로마토그래피 원리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이동상을 액체를 쓰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가스를 쓰게 되면 기체를 쓰게 되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식물대사체학 시간에는 저희 연구실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알아보고 나중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를 많이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료들이 인젝션 되고 시료들이 주입되었을 때는 이렇게 혼합물이 있는데요 지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얇은 그런 관이 있는데 그 관에 충진대들이 채워져 있어요 충진재들이 혼합물들과 상호작용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동을 시켜주는 모바일 페이스는 주로 캐리어 게스라고 해서 불활성 기체를 씁니다 질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수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게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캐리어 게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어서 나오는 혼합물이 검출기에 디텍터에 이렇게 검출이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피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잘 되면 될수록 아주 뾰족한 피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가 좀 엉성하면 좀 뭉뚱한 이렇게 피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뭉뚱한 피크 또한 이거는 치료의 양이 과다할 때 이렇게 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조건이 좋을 때는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이 스메트리합니다 좌우 대칭이 보통 됩니다 그런 크로마토그래피는 잘 된 크로마토그래피고 너무 로딩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텔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좌우 대칭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뭔가 뭔가 이 모바일 페이스 고정상과 시료 간의 인테렉션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오버로딩 시료를 많이 주입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이동상과 고정상 다 특징이 있는데요 이동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어떤 게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해능과 분석시간이 차이가 생깁니다 헬륨 그리고 아 헬륨이 아니네요 수소 헬륨 그리고 질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싼 것은 질소일 거고요 그리고 헬륨 아마 헬륨은 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륨은 예 한 한 게스 실린더에 40만원씩 정도 하고요 수소는 어 수도 정확하게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수소를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소는 이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쓰게 되면 하나 좋은 점은 이런 분석시간이 예 지수와 비교해 보면 획기적으로 예 주로 들죠 예 그래서 분해능이 훨씬 더 좋은게 예 수소 깨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이런 두개의 피크를 잘 비교해 보면 헬륨은 어느정도 수소에 분해능을 따라가긴 하지만 질소 같은 경우 분해가 잘 안되는 그런 예 피크들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동사항을 어떤 것을 선정 예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분석시간이나 분해능이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헬륨가스를 예 쓸 겁니다 예 저는 이제 GC매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 GC매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헬륨을 쓰는데 이 헬륨도 어 그레이드가 있더라구요 예 헬륨 게스중에 6.0 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게 있고 예 5.0 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6.0에 6은 이 9가 9가 6개입니다 99.9999 9 9% 예 헬륨의 순도를 가진게 예 음 그레이드 6.0 이구요 그러면 5는 예 9가 5개겠네요 99.999 이렇게 되겠네요 예 99.999 되는 그레이드가 5.0 그리고 5.5도 있어요 예 5.5는 뭐냐 하면 예 99.9999 인데 끝이 이제 5 예 굉장히 순도가 높죠 예 순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이런 GC매스나 이제 GC에 쓰이는 이런 가스들이 예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고정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정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팩트 컬럼 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런 충진제를 예 맥하게 충진하는 스타일의 컬럼이 팩트 컬럼입니다 이 팩트 컬럼은 대체로 좀 굵기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8분의 1인치 예 이 내경이 8분의 1인치 예 외경이네 외경이 8분의 1인치 니까 1인치 2.54 대충 계산해보면 3,4mm 그정도 하겠죠 근데 이런 캣필러리 컬럼이란게 있는데 캣필러리 컬럼은 정말 가늡니다 거의 머리카락보다는 굵겠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글쎄요 한 4배 5배 4배 정도 굵기가 될까요 그래서 내경을 보면 0.25mm 그래서 그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팩트 컬럼하고 캣필러리 컬럼의 이제 장점과 단점 알아보면 팩트 컬럼 같은 경우는 예 가격이 아마 좀 싼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 내경이 굵고 그리고 충진제를 많이 담기 때문에 한번에 로딩 할 수 있는 샘플의 양이 큽니다 그래서 특정한 가스를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소확후 저장 중에 생기는 그런 에틸렌 가스라든지 CO2 가스를 분석한다 그러면 이런 굵은 굵은 팩트 컬럼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있지만 라이트 가스 아날리시에서 쓴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예전에 수확후 저장 실험할 때 에틸렌 가스나 CO2 가스 할 때 이런 컬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용도 굉장히 가벼운 가스를 분석할 때 이런 팩트 컬럼을 쓴다고 알고 있구요 그리고 캣필럴리 컬럼의 장점은 예 예 분해능이 좋습니다 대 theoretical 플레이트 팩트 컬럼보다 예 팩트 컬럼보다 이제 플레이트가 많다는 것은 이제 분해능이 좋다는 건데 분해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매스 스펙트로 메터에 예 잘 보통은 이게 예 이 캣필럴리 컬럼이 이용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분석 방법이 이 캣필럴리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음 아주 미량의 물질들을 예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팩트 컬럼처럼 예 많은 물질이 로딩은 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컬럼에 주입되는 양은 나노그램이나 피코그램 정도 예 피코그램 수준의 샘플이 로딩이 돼야지 분석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을 이제 로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작은 양을 주입을 해야지 분석을 할 수 있는게 캣필럴리 컬럼인데 많은 양을 작은 작은 양으로 예 줄이는 건 쉽죠 비교적 예 그리고 특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스플릿 혹은 스플릿 리스 모드 이렇게 조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샘플 실효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스플릿 비율을 높여서 분할하는 비율을 높여서 일부만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1대 200 그래서 200분의 1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샘플은 많은 샘플은 많은 샘플은 희석하지 않고 조금만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게 또 이런 GC 를 이용한 분석의 장점일 것 같아요 편리성 이 문서를 보면요 컬럼 셀렉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셀렉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레스택에서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컬럼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컬럼의 분해능에 영향을 미치는게 뭔지 그리고 고정상 이동상 이동상은 대부분 GC 같은 경우는 바꾸기가 힘듭니다 헬륨 쓰는 기기는 계속 처음부터까지 헬륨 쓰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상 을 보통 교체한 것보다 보정사항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GC 를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주요한 그런 여러가지 분석 조건의 조절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럼의 길이 그리고 내경 그리고 이런 내부에 코팅되어 있는 특수한 물질의 두께 이런걸로 이제 물질이 얼마나 로딩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분리 될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해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알아보면요 분해능은 분해능 세퍼레이션이 되는 정도는 4분의 1의 루트 n 이라고 하네요 루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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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etention Factor랑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Alpha-1 해서 Separation Factor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N은 효율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N에 미치는 것은 컬럼의 길이 그리고 컬럼의 내경 그리고 캐리어 게스 타입과 리니어의 Velocity 게스를 얼마나 빨리 불어주는지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Retention인데 머무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내경하고 그리고 필름이 코팅된 두께 그리고 온도 컬럼 오븐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ak Separation 하고 관련된 그런 요소들은 고정상의 컴포지션 고정상의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온도가 나오고 또 여기도 온도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서로 다 하나 요소가 하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Inner Diameter도 효율성하고 Retention하고 둘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분해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크게는 효율성하고 Retention, 얼마 머무른지 그리고 피크가 얼마나 잘 분리가 되는지 이런 세 개의 요소로 요소에 의해서 분해능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이 분해능의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컬럼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물질을 더 잘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밖에는 온도, 온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컬럼의 길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분해능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Separation Face, 고정상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하는 물질이 뭔지에 따라서 표적으로 하는 물질과 고정상과의 상호작용을 봐서 물질을 정한 거죠. 그래서 넌폴라, 넌폴라에서 폴라까지 이런 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컬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Maximum Operation Temperature가 Decrease as Polarity Increase 그래서 Maximum Operation Temperature가 폴라 컬럼으로 갈수록 이런 온도를, 5분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진다고 하고 또 어떤 컬럼 같은 경우는 이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거 같은 경우는 넌폴라 컬럼 중에서 5%, 5% 다이페닐 이런 컬럼을 많이 쓰고요. 물론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선택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도체화해서 굉장히 넌폴라한 물질을 만들고 그 넌폴라한 물질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5%를 많이 써요. 그래서 레스텍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RTX5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GCMath용으로 나온 게 RXI5Math 이런 것도 있고 애질런트에 나온 것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게 DB5 혹은 DB5Math가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DB5라는 그런 컬럼이 굉장히 오래됐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컬럼의 종류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다소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컬럼의 길이 컬럼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인터랙션이 많아지고 분리가 잘 됩니다. 컬럼에 있는 고정상과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작용기가 서로 계속 작용을 하면서 친한 것들은 친한 작용기끼리 서로 당기면서 머무른 시간을 끌어주죠. 머무른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기와의 인터랙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머무른 시간이 늘어나서 늦게 나오게 되는데 컬럼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그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길이부터 긴 길이의 컬럼까지 보통은 5m에서 15m짜리가 짧은 컬럼이고 긴 길이는 50m에서 150m짜리도 있네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좀 긴 거는 60m 60m짜리도 써봤고 그리고 100m짜리를 100m짜리를 한번 지방산 분석한다고 써본 것 같아요. 100m짜리도 있어요. 100m짜리도 써봤고요. 보통은 30m짜리를 많이 씁니다. 30m짜리는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 보통 많이 쓰는 중간 정도의 분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Efficiency가 좋아지는데 반면에 분석하는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길면 길수록 노이즈가 조금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코팅되어 있던 물질들이 떨어져 나와서 떨어진 나온 물질이 일종의 노이즈로 계속 잡히는데 그런 그런 물질 중에서 한번에 다량으로 코팅된 것들이 필름에서 떨어져 나오면 gc매스 같이 민감한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피크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분석 물질은 상대적으로 훨씬 크겠지만 이런 피크들이 여전히 잡히는데 난데없이 분석 물질과 전혀 상관없이 잡히는 이런 gc 이 분석 중에 잡히는 이런 피크를 음 이 피크가 컬럼에서 떨어져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컬럼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컬럼에서 나오는 피가 피 라는 의미죠. 컬럼이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컬럼 블리딩 예 예 예 R이 아니고 블리딩 해서 예 B-L-E-E-D-I-N-G 컬럼 블리딩 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얼 디아메터 예 내경 같은 경우도 예 중요한데요 작은 내경에서 예 긴 내경 예 큰 내경인데 작은 내경 같은 0.15에서 0.18mm 정도 되는걸 작은 내경 그리고 큰 내경은 0.53mm 정도 되는거 예 큰 내경은 퓨션시가 좋아지고 대신에 또 부속시간이 길어지고 하지만 higher sample loading capacity 그래서 굵은 컬럼은 더 많은 샘플들을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eight require higher flow rate 굵기 때문에 가스를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가스레인만 말한게 아니고 then mass detector can tolerate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음 mass detector 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 그런 gas flow rate 예 넣는거죠 예 그래서 너무 크면 그것도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예 팩트 컬럼 이렇게 굵은 것들은 기존의 팩트 컬럼을 이제 대체할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굵은 내경에 네 컬럼 같은 경우는 예 개스 분석을 할 때 아까 전에 팩트 컬럼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에틸렌이나 아니면 뭐 co2 분석할 때 이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팩트 컬럼 대신 이렇게 내경이 굵은 컬럼을 이용을 하면 예 그런 어 굉장히 가벼운 어 어 개스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수확구 저장 중에 만들어지는 그런 co2 에틸렌 뭐 이런 것들을 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작은 예 작은 내경을 가지면 예 빨라요 그리고 예 복잡한 예 복잡한 샘플들을 예 짧은 시간에 잘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예 로딩 샘플을 예 시료를 너무 많이 주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컬럼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미량으로 예 넣어야 되고요 예 음 스플릿 인젝션을 해야겠죠 음 보통 1대 100이었던 샘플 같으면 이게 내경이 작기 때문에 일대 일대 뭐 400이나 훨씬 더 작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예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 0.25mm를 예 씁니다 예 보통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저희 앱에서 제가 하는 분석에서는 예 30m 컬럼 길이의 0.25mm를 쓰고요 아마 대체로는 그런 컬럼을 많이 쓰고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연구실마다 예 다른 건데요 그래서 양쪽의 장단점을 예 예 둘 다 가지고 예 적당히 예 퍼포먼스도 좋으면서 샘플도 어느정도 로딩을 할 수 있고 이 펜션시가 좋은 그래서 복잡한 물질 샘플들을 이제 음 분리를 할 수 있으면서 스플릿이랑 스플릿 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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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예 비분할 주입 이런걸 할 수 있는 그리고 헤드 스페이스나 예 그러니까 향기물질을 한 거죠 아니면 달렉트 분석 예 달렉트 분석 달렉트 분석은 시료를 예 고체나 리퀴드 상태를 바로 이제 그 메스 라든지 디텍터에다가 예 분석을 하는게 달렉트 분석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 이런 컬럼을 쓰고요 컬럼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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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ckness 필름 빅니스 필름 필름 thickness 필름 필름 로딩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물질들을 로딩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정상의 그런 필름 띵닉스 같은 경우는 리텐션 타임 레돌루션 그리고 일루션 템프레이처 하고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띵닉스가 0.1 마이크로미터에서 0.5 그리고 1에서 10대는 아주 두꺼운 그런 컬럼이 있는데 두꺼울수록 리텐션 타임이 올라가요 리텐션 타임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리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 레졸루션이고 특히 볼렛 타이드나 로우 모레큘럴 웨잇의 컴파운드에 대해서 훨씬 더 분리를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컬럼 브리딩 여기 하이얼 컬럼 하이얼 브리딩 그래 가지고 브리딩이 더 많이 생기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름 두께가 두꺼울수록 안에서 온도가 보통 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쭉 올라가는데 높은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런 컬럼에 코팅되어 있던 그런 물질들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온도 에어에서 떨어져서 이제 잡히는 거죠 잡히 크로 노이즈로 잡히는데 그런 걸 이제 블리딩 이라고 하는데 예 블리딩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얇은 에 필름 코팅 필링 코팅이 된 예 그런 컬럼을 이용하면 훨씬 낮은 블리딩 이 되고 그리고 맥시멈 템퍼레이처를 훨씬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 이제 db5 라든지 흔히 쓰는 그런 컬럼의 맥시멈 템퍼레이처가 340도 뭐 이런데 이렇게 컬럼이 이제 띵리스가 이제 훨씬 더 굵은 컬럼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높은 온도를 못 올리죠 예 그 경우에 따라서 뭐 300도 이하 혹은 250도 까지 밖에 못 올리는 그런 컬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물질로 충진되어 있고 코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컬럼의 필름 띵리스가 어떻게 되는지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예 그런 것들 요소에 따라서 예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 컬러 메 이제 띵리스 들은 이제 에 몰큘로 웨이 다고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이나 하의 몰큘로 웨이 세 그런 물질들을 분석할 때는 예 이런 종이 0.1 에서 0.5 마이크로미터의 그런 띵리스 가진 거를 예 컬럼을 선택해야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굵은 것 같은 경우는 볼레 타일하고 로우 모레큘로 웨이 컴파운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아까 전에 이런 굵은 컬러 문 에펙트 컬러 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볼레 타일 중에서도 로우 모레큘로 웨이 컴파운드 결국은 이제 개스 같은게 될 건데 그래서 팩트 컬러 처럼 굵은 데다가 예 안에 띵리스 예 컵 필름에 코팅한 두께 도 두꺼운 것은 이제 그런 게스에 가벼운 가스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일 수가 있겠네요 음 일반적으로 쓰이는 컬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 음 대사체에 많이 쓰이는 컬러 같은 경우 30미터의 컬러의 컬러의 컬럼 길이의 어 내경은 0.25 밀리미터 그리고 밀리미터 그리고 으 띵리스 같은 경우는 0.25 0.25 마이크로 에 마이크로 에 마이크로 미터 에 에 그런 컬럼을 많이 씁니다